병원도 초비상입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들은 벌써 진료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종국이 대신 교수들을 투입해 당직표를 짜기도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의사 인력의 약 40%가 떠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흰가운을 입은 의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주로 전공의들이 하던 밤샘 당직근무도 이제 교수가 서야 합니다. 입원 규모 축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환자들은 진료 속도가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를 맞이한 대형병원들은 전임위와 임상 강사 등을 투입해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오늘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전공의에 이은 집단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간호사 투입도 검토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